뭐하지 뭐하지 난 돈이 좋아 난 돈이 좋아 빅토르 보사는 살짝 선 너머스 아 스킨이 이게 얼마나 이쁜데 맛을 모르네 아이 스킨이 뭐 냄새가 나요 이거 완성형 에? 아 근데 이게 원래 그니까 외형만 바뀌고 스킬은 안 바뀌어가지고 진짜로 개스레기 근데 이게 또 리모델링 되면서 스킬에도 단무지 색깔이 입혀져서 이뻐요 진짜로 돈 벌러 가볼까 아 돈이 좋아 난 선제공격 쿨템밖에 안 보여 더구 빌딩은 제가 사는 곳입니다 저희 대표님의 건물입니다 자 대표님 땅값 올려드리는 중 더구 빌딩 닉네임으로 1등 찍으면 한 그래도 5천원 정도 오르지 않을까요? 인터넷 있으니까 여러 개 있다고요? 까비 조만간 닉네임 바꿔야겠구만 다시 돈을 주시오 돈을 주시오 니드에 서 있으려면 자리세를 내시오 여러분 선제공격이 이론 상 개사기에요 진짜 말이 안 돼 선제공격 그냥 궁길고 선제공격 난 돈이 좋아 트위친 변수인데? 트위친 변수야 형 이 자식이.. 돈이 좋아 나는 선제공격 쿨 yet구나 돈이 좋다고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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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줘요!!! 이 자식이? 뭐야 얘 진짜 죄송해요 50% 확률밖에 못 들었어요 제가 이 판 끝나고 다시 봐드릴게요 제가 이거 프로게이머이기 때문에 게임에 포커스 하고 있으면 이제 들리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 프로게이머예요 저 프로게이머예요 저 그 스트리머 아니고 저 나름 롤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름 나쁘지 않게 해요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짜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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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타 트위치 자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애 과자 과자는 다 좋아해요 근데 누가 나한테 막 협박을 해 너 지금 당장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하나를 먹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어떤 과자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 매운 새우깡 먹을 듯 매세도 매세지만 고징어 땅붕이 진짜 술안주지 아재 전용이라고요? 술 냄새 난다고?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데 그쵸? 지상 최고의 안주죠? 야쓰오각인가? 인정? 야쓰오각이지 야쓰오각 야쓰오각이지 야쓰오각 아니긴 했어 야쓰오각 아니긴 했어 야쓰오각 아니었잖아 아니 왜 와가지고 집중력을 흐트러트리는 거야 야쓰오각 아니었잖아 아 쟤 들어와가지고 아 다찌냈네 1대1 하실 분 다칠 시간 동안 알리스타 하시면 돼요 신발을 못 사요 선제 공격하느라 마법의 진반에 씹어버렸어 쇼메님도 아크샨 잘해요 저는 아크샨 기가 막히죠 진짜 세상에서 제일 못해요 아크샨 야 야 야 여기서 아 아크샨 제일 잘하는 사람 나와봐 그러면 범부가 나가야되고 야 아크샨 제일 못하는 사람 나와봐 하면은 그냥 그 소리 들리자마자 바로 그냥 전속력으로 뛰어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접니다 접니다 제가 제일 못합니다 해야돼요 여기서 픽 못해서 다치하는 사람 나와봐 어 다먹은 기완아 누구야 이사람 야 얘네는 선제 공격이야 아 그러네 아 이걸 보고 누가 탑베인으로 생각해 그러네 아 이거 여는 여는 선제공격 일라오이 여는은 아니지 선제공격 선제공격 내가 먼저 때렸지롱 내가 먼저 때렸지롱 짜오가 왔군요 도망가줍니다 탑 1인분 자오를 또 찾아줍니다 탑2임분 캡 앟 브라이트 이런 거 정글 차이잉! 정글 차이잉! 집 안 가 시후야? 턴 많이 넘는다고? 이건 핫라이너에서 문제인가요? 베인에서 문제인가요? 둘 다 정글러가 왔어요 지고 있을 땐 정글러를 불러요 제압킬 너무 맛있어 이게 정글이지 이게 롤이야 이게 롤 변수가 많잖아 게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와 이 자식 어이 오음 너무 든든해 미니얼리쉬까지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설마 한 번 도와주는 거야? 설마 한 번 도와주는 거야? 도와주는 거야? 한 번 도와주는 거야? 가보자 이거 저기 나가보자 받아봐 아 카메라 오 cantina 너무 솔직한대 오 Dreams 아 봐 전체 I love money I love, money I love money I love money 나 2 가고 섬 몰락을 갔잖아요 사이드 이기려고 근데 구인술은 또 필요해 베인이 몰락 구인술 갔다 그러면 신화템 기본 지속 효과 있죠 얼건이 이게 좋아요 체력 100 챔피언 크기 이거 가격도 싸 소소한 라인 클리어까지 베인에게 없는 챔피언 크기가 커지면 적팀이 무서워해서 좋아요 작은 것보다는 이게 큰 게 더 위협적이어서 뭔 개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얼건이라 사라졌다 하 선제공격 터진다 하하하하하 딱 벌렸지 이 자식아 난 얼건으로 선제공격을 터뜨려 어 야 체리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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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나 잡아봐라 반대 다 뚫린다 에이스 견제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 오 이거 4명 오면 뭐 죽어야지 드리블 너무 쉽다 진짜 그냥 덩치 좀 크다고 그냥 쪼런 거 봐 이렇게 날렵한 덩치일 줄은 몰랐겠지 베인은 이론상 템템이 제일 잘 어울리는 챔프예요 W가 고정 피인데 굳이 D템 가야되나 이거? 오래 살면 되지 아 세나 개트롤이네 아 세나가 나 죽였어 이거 인정? 인정 딜량 그냥 압도적 1등이잖아 이거 어떻게 지른거야 딜을 이정도나 했는데 압도적 1등인데 이거 에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